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15호 태풍 볼라벤, 16호 태풍 산바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10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 기준 유럽중기예보센터에 따르면 14호 태풍 고인후는 988헥토파스칼, 100노트 카테고리 3의 세력을 가지고 홍콩 인근 해상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태풍의 세력이 카테고리 1등급의 대만남부에서의 세력이 카테고리 3의 세력으로까지 강력해지는 의외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치의 보모델들이 대만남부를 지나쳐서 중국 광동성 인근의 안부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후에 곧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였던 14호 태풍 고인후는 태풍의 방향도 대부분의 수치의 보모델들의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남쪽으로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10월 10일 화요일 중국 광동성 남부 잔장시에 상륙할 것으로 유럽중기예보센터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성영상을 살펴봐도 중국 광동성 인근 해상지역과 관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인근 해상에 커다란 구름 덩어리가 보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15호 태풍 볼라벤 그리고 16호 태풍 삼바까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구름 덩어리가 보였던 지역에 97w 열대여란과 열대저기압이 보입니다. 97w 열대여란은 관동쪽 해상에서 옐로우 서클로 추적 감시 중이며 어제 98w 열대여란이었던 태풍의 씨앗은 현재 td15w 열대저기압이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15호 태풍 볼라벤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를 지나서 태평양 원바다로 사라지는 예측을 하고 있으며 문제는 16호 태풍 삼바가 베트남 단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바시에협으로 진출하는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진행방향은 한국으로 올 수도 있으므로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